띵 나 보관하는 컵 쥐 만들어주자 쥐 만들어주자 얘 일단 요게 고티야 고티 이렇게 해주자 이 이불이야 야 얘 안줄게 이불도 얘 아니 그러지마 봉벌레 쥐블로 쓰기 좋은 것 같아 오 쥐블로 쓰기 좋다 군벌레 입 먹으라 하자 sobre 어 뚱껍라 이 여기 앉아 응 와 이거 안주니까 이거 잠깐 에 이렇게 어 오 오오오!! 굴로들이. 굴로드라고 하네? 오 굴로드! 싶었다! 50km 많은 해. 지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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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공발로 하는 건가 뭐 먹을까? 아빠가 찾아볼게